안녕하세요 브린이들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공대생 변승주라는 우리 200만 유튜버 승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기를 잡아달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무려 마리당 만원씩에 산다는 회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데 이거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기로 30만원 벌기 컨텐츠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전 납사를 모기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요 지금은 낮이어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곳이 이제 밭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저녁에 한번 와보려고 합니다 저녁에 투군주와 친구도 오기로 했거든요 오 자 여러분들 모기 잡으러 왔다가 와 잡았다 잡았다 야 만원 만원 벌었다 자 여기 모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? 근데 이거 어떻게 놓냐? 어려워 어려워 우선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자 모기는 꼭 잡으려면 없어요 근데 보통 화장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와 저기 많다 저기 많다 잠깐만 근데 모기 맞아 이거? 와 많네 야 진짜 크다 와 만원 이만원 자 3만원 4만원 5만원 야 화장실 화장실에 지금 와 많네요 숭제야 기다려라 자 핏 빨려고 해요 야 핏 빨려고 한다고? 네 야 야 겁나 커요 이거 물리면 거의 와 이거 십자가 엄청 많이 해야 돼 이거 물리면 침발로 그 십자가 해야 된다고 응 막 빨려고 해요 고기 속까지 뚫으려고 해? 조심해 조심해 와 날라다니는 소금쟁이가 생겼네 그냥 빨리 잡자 잡자 야 나 모기를 이렇게 신중하게 잡을 줄은 몰랐다 진짜로 와 진짜 크다 와 와 와 진짜 커 와 모기 채집기 자 여러분들 진화했습니다 흡총기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죠? 와 날라간다 아 안되네 아 실패 안된다 오 자 여러분 잡혔어요 앞에 머리를 빼고 하니까 오 잡혔다 3마리 잡았어요 자 보세요 어딨어 좀 보세요 오 잡혔죠 오 잡혔죠 만원 만원 2만원 오 여기 여기 두 마리까지 우와 우와 하하 아 좋아요 여러분 아 너무 쉽게 잡힙니다 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엄청 잡았습니다 지금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야 모기를 잡을 줄이야 대생아 간다 기다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아주 싱싱하게 잡아온 이 모기 3디다스 모기를 판매하려고 집회성하러 왔어요 음 승주가 이거 모기 몇 십마리 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얘가 뭐 요새 피를 먹고 싶나 왜 그러지 아 우선은 마중 나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졸려하나 오케이 저기있다 승주다 승주야 승주야 이거 왜 필요하십니까 네 네 네 진짜입니다 네 제가 원하도록 물었는데 몇 마리 있습니까 조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마리당 만원인데요 마리당 만원이요? 아니 좁대 마리당 만원이라 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다 쪄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리당 만원이에요 마리당 만원이요? 네 지금 여기 서비스로 제가 열댓마리 넣었거든요 이게 서비스에요? 네 오오 야 보기만은 보기만이 다 간지럽다 와 이거 제가 이제 3일 동안 잡았어요 3일 동안 어디서 잡으셨어요?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았는데 밭에서 잡았습니다 밭에서요? 밭 화장실을 이제 뒤져가지고 밭 화장실이요? 깨끗한 산에서만 이렇게 딱 잡아서 달라고 하는데 아 아 승진님 이거 혹시 사실거에요? 마실거에요? 제가 아까 만원이라고 하니까 놀라신거 같은데 근데 솔직히 보니까 지금 상대가 비실비실해요 이거 언제 잡으셨죠? 아 이거 어제 새벽 1시요 새벽 1시에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절반은 살았고 절반 죽었거든요 아니 여기 30마리 한번 세보시면 되고요 이거 오늘 쓰실거에요? 마실거에요? 30% DC 30% DC 30% DC? 제가 바로 계좌이차 할게요 진짜로? 네 바로 할게요 바로 이따가 인증할겁니다 바로 바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뒤도 안들어보고 바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몰기계로 좋은 영상 찍고 네 오겠습니다 아니 많이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가겠습니다 하하하 죽은거 아니에요? 하하하 하하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cinema 안녕하세요 Ao